안녕하세요. 노기입니다. 또 서브 퀘스트 진행하도록 할게요. 노멀 퀘스트죠? 네. 네. 예전에는 어디서 사라지는거죠? 예전에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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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캐릭터 퀘스트는 됐고 노멀 퀘스트 단기승 모래가 돼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알겠군요. 리크로도 있군요. 해봅시다. 이 힘은..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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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렇게 쎄 애들이 헤드레카 죽었어? 헤드레카 죽었어? 헤드레카 죽었어 헤드레카 죽었어 amee Germans 적들도 같이 성장하나요? 성장하나요? 성장하네 성장하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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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렇게 빡세지? 일단 싸우지 만큼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 이렇게 빡셀 그건 아닌데 여기가 물론 뭐 하나 떴긴 했는데 이쪽으로 뭐 이렇게 어떤 소재도 무대되는 거니까 에이! 모두가 다 되겠다 잠깐 이건 좀 납득할 때문인데 아까 걔는 왜 이렇게 쎘어? 보스였어? 뭐야? 피아나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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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자, 잘생겼어! 어떻게 됐어? 그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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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메이크! 성공유회프로? 그는? 히메이크! 네네! 완벽해! 그는? 그는? 이리와! 그는? 그는? 강해진 느낌이 안들죠? 그는? 그는? 入るかな? 集めておこう あっ発見? とりあえず初めておくか どうだ? 何? ええい! どしたら? ええい! ふん、タマニーノついてくる魔物がいるのよね。 어? 어만데로 왔다. 아 뭐냐. 아? 일로 갈려면? 그 사람, 뭐하는거야? 우리 같이 해볼까? 커다란 뼈 줄게. 아 돈을 주지 말고 돈 주면 안되는데. 일단 랜드마크 찍구요. 아. 이곳은 이런 곳이 있었나요? 괜찮으세요? 유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? 예, 찍었네요. 그리고 그냥 직진하도록 합시다. 아, 예. 두 마리이긴 하지만. 얘네 공격력이 왜 이렇게 높지? 페드리카 벌써 죽으려 그래? 에이... 야った 나 라이자! 너구리 같은 놈 공격력이 생각보다 좋아요. 지금 시작할 수 없을래요. 다행히 지내요 잘하고자 잘하고자 라이사, 잡았다 갈게요 다행히 지낼게요 모두가 모두 다행히 지낼게요 그럼 자 응응, 나 너랑 싸우기 싫어. 빛나는 소재, 응. 랜덤? 윈도우 패더를 잡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? 네. 일단 쭉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랜덤에게 기준비에 힘이 되어있어. 랜덤은 재밌어. 알겠지? 이거야? 이이마저 닭맥차? 얜간다. 니은아이마저 닭맥차. 밧차이니, 이이마저 닭맥차. 안전해둡, 닭맥차. 이거는, 너희야. 다이아이거 라는 법 lah 그쵸, 그쵸. 왜 이렇게? 뭐지, 나야. 아이유아이거. 아이유아이게, 오케이오케 바로 오이블라비 막 쎄다곤 생각이 안되고 오이블라비 오이블라비 하 이건 뭐 못할테고 지금 오 보물 아 마석파편 말고 보물상 하나정도는 있어야되는거 아냐 아쉽네요 반본 놈들은 하나씩 잡아줘야지 또 오이블라비 오이블라비 오우 피드리 왜저래 아 내가 방어력이 허접한가봐요 오이블라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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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뭐 있네요 옛 가야도우유죠 튼튼한 동굴 아 저것때문에 아까 무기를 못마렀던 만드렀던 기억인데 뭐 보스 있다 아 안잡아요 제 가뜩이나 빠따질이 센데 아 일단은 찍어놨으니까 한번 들이대볼 수 있겠는데 승리 여부는 모르겠네요 지금 갑바가 좋은 편이 아니에요 일단 뭐 해볼 만큼 해보겠는데는 비벼 올 수 있을지는 해봐야 알겠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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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니 이렇게 그렇게 아 저놈들이네? 저기 있을까 모르겠어요. 일단 한번 해볼게요. 와 세다. 타워 순식간에 딸피됐는데? 정말 잘 못하겠는데? 저거는 너무 잘 못하니까. 또 다른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, 그는 더 잘 못하겠지? 하지만, 이곳은 이곳에서 가장 잘 못하겠지? 저는 더 많이 못하겠지? 지금 이곳에서 더 좋은 곳이 있다면? 롤도라인의 기능을 부탁드립니다. 아유 연... 연쾌 들어가면 안될텐데 폭탄도 마법 데미지로 속하네요 아 여기서 끝나네요 다행이다 보고도 해야돼? 아 이런 귀찮게... 어? 소재로 살펴볼까요? 릭로에서 쿵견도에 오는 사람은 다이퇴 이 길을 이용할 것 같네요 보고도 해야돼 귀찮게... 알아서 돼야지 그... 이거 진짜 사용하나? 습슬한 뿌리는 없어... 아 일단은... 가구니에 있는거 다 넣구요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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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그 강화를 하고 싶은데 당장은 조금 힘든 상황이에요 아 퀘스트 입술을 뿌리 품질 50 이상을 구하기가 힘드네 왔다가 힘들다 힘들어 어 납품 할 수 있네 또 아 왔다 갔다 귀찮은데 또 아 わくわくするねー 俺も使えるのかな? いいものって入るかな? うん ここも地図に印しておこう 石は挟まるし重いだよな 계속 만들기만 하네? ¿sabes? ¿sabes aquí? ¡Solo solo es un gran lugar tan difícil! ¡Ah! ¿se ha encontrado? ¡Ey! ¡Tiyah! 자 연쾌 응 다시 만나지 말자 두번이나 해줬는데 자 이쪽 길로 가야 되는군요 오 야 쏠쏠하네 아 저거 튼튼한 동굴 필요해요 이거 진짜 사용할거에요? 도저히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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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昔は岩で道が塞がってたような 하 ライザー見つけた お前やったな イアリアリアリスをたべる キャスト 鹿 ランダムキャスト 아 이놈들이야? 이놈들 너무 싫은데 아 그냥 가는거에요? 자 끈어 하나 됐구요 또 자 어디 봅시다 이쪽으로 이제 가야죠 여기 또? 음 마석이 괴로워해? 아 저쪽이야? 가는 방향이 좀 달라요 지금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별 두개여서 어찌어찌하면 될 법도 한데 지금 방향이 다르네요 네 메이필 델타 왔구요 죽더라도 랜드만큼 찍어놓고 죽자라는 야이 틈새 작은 섬? 잘 슬쩍 공격력이 생각보다 좋아요. 공격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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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력이 가능합니다. 공격력이 가능합니다. 이게 뭘까? 이게 뭘까? 이게 뭘까? 이게 뭘까? 이제 뭘까? 다행히 이제는 주문해야지 이건 헤드렉크는 죽었어? 아따 왜이래 헤드렉크는 죽었어 내가 아무리 신경을 안 썼다고 해도 환장하겠네 아따 왜이래 아따 왜이래 아따 왜이래 내가 죽겠다 보라 아우 그냥 짤짜리적인데도 상대하기 힘드네요 예인 으 으 으 으 으 으 으 em 아 으 으 으. 큐 큐 아 방어구도 빨리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나 아 어휴 나 리드를 싫어 랜덤이 생겼는데 바로 이벤트가 발생해서 일단 여기 랜덤 마크 찍고요 어? 랜덤 마크 포인트가 아니었던 게? 어? 아아이 싸우기 싫었는데 랜덤 마크 랜덤 마크 랜덤 마크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랜덤이 느리게 돌아가요 원래 그랬던가? 기억이 잘 안나서 아이템을 계속 쓸 수는 있는데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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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템 좀 먹자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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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게 됐고요 이제 어 어 어 여기 아무래도 막힌 것 같다 아 아 터볼 퀘스트가 있었는데 여기 될까 모르겠네요 막힌 것 같은데 갈 수 있나 함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그래! 아 이런 여기 길이 이게 있나보네요 다른 길로 갔어야 돼요? 막혔네 전투는 하지 않고 달려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아 기르면 윈드패드 꺼져 지금 노멀 퀘스트 예전에 왔던 곳 예전에 라이자 2때 있었던 곳입니다 기억이 나네요 아유 높은데 시간 내에 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 전투만 안하면 갈 수 있을수도 있어요 전투를 하게 되면 얘기는 다르죠 적재비 적재비 은근 거슬려 너 싫어 어 에이 피루사 그니까 저번에 왔던 곳이라니까요 여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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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위로 올라가면 되네요. 그때 이쪽 길이 조금 헛갈린 길이었는데 여기 얘네들하고 싸우기 싫은데 지금? 아 올라가야 돼 헛갈린 길이라고 했는데 반대쪽으로 왔어요 저 아 루프가 있어서 좀 빨려올 수 있네 더 많은 곳을 찾아봤네요? 워크 워크 할까요? 그럼 일단은 거점으로 갔다가요 다시 돌고인 무덤인가 일로와서 잡죠 아이템 넣기 위한 나의 가나칸 장괴 이제 롯데이 엑소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 롯데이 엑소가 어디 있는거지? 여기가 여기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CC가 0니까 이번 턴은 쉬는걸로 바로 마법 데미지 공격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 창석의 역사! 전에 나왔던 그거에요! 아니 근데! 잠깐만요 퀘스트! 전투에서 10패 승리한다! 아! 아 피곤해! 예를 상대해도 10패! 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 녹화를 잠시 중지할 수 없나 이거? 아이 스탑밖에 안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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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마림은 좀 힘들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무튼 여기에서 10마리를 10번 전투를 해야되요 10번 전투 아 빡세네 세스를 보면 마그나마테 이거는 제가 바로 하면 되고 10패 승리를 해야되요 5번 했네요 일단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5번 더 싸워가지고 이거 완료되는거가 바로 연결될거 같은데 그거는 뭐 그렇게 대단한건 아니니까요 고수받고 끝날거 같으니까 이해해주시길 바라고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